국민의힘 지도부로부터 충남지사 출마를 공개적으로 권유받은 김태흠 의원이 오늘 출마 결심을 굳히고 중앙당에 공천을 신청했습니다. 김 의원은 오늘 하루 진행되는 시도지사 추가 공천 신청에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히고 다음 주에 출마를 공식 선언할 계획입니다. 김 의원의 충남지사 출마 소식에 국민의힘 충남지역 현역 국회의원 등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결단을 환영한다며 당선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지지 성명을 낸 반면 김동완, 박찬우, 전 의원 등 경쟁 후보들은 연일 공정성 훼손을 거론하며 공정한 경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.